아! 한 분께 나물 걸렸어 안녕 친구들 슬비예요 오늘은 가오리언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? 오늘은 빼버린 물감으로 한번 색칠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좀 연하니까 이 색깔 좀 섞어서 사용해줄 거예요 오케이스다 말릴 때까지 여기 귀여운 불터치를 색칠해 줄래요 귀여운 불터치는 다홍빛 색깔 예쁘다 좀 이따 연날리러 갈 거예요 완전 엄청 잘 날릴 거 같아요 오! 귀여워 아! 아냐아냐 큰일 났다 반쪽같죠?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탕 칠해줄 거예요 분홍색 짠! 펄 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우와 대박 보여요? 반짝이 너무 예쁘다 됐다 끝! 이제 말리자 말라라 잘 마를 거 같죠? 오! 너무 좋은 생각이죠? 자 이제 물감이 다 말랐어요 연해 만들어줄 거예요 긴 살때 여기 밑부분을 빼서 구멍이 있는 부분을 끼워주세요 짧은 살때가 있어요 이거는 양옆으로 넣어준 다음에 위쪽으로 휘게 해주셔야 돼요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한 번 더 오케이 이렇게 붙여주면 끝이에요 앞쪽에 이 지느러미 보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연해 실을 묶어줄 거예요 실을 여러 번 묶어주세요 됐습니다 연 만들기 완성! 이제 연 날리러 밖으로 한 번 가볼까요? 고! 연을 날리러 나왔어요 근데 바람은 안 불어 연이 잘 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 날리러 가볼까요? 엄청 잘난다 계속 뛰어난다 간다 힘들어 끝! 다음 시간은 모자이크 아트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